예제는 일단 끄고요. 수업으로 들어간 다음에 스프레드시트에 보시면 구글 문서 도구라는 링크를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링크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문서가 뜹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만들어놨던 가계부라고 하는 문서가 있죠? 그 말고 저는 문서를 새로 만들게요. 만들기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문서가 뜨고요. 제목이 없는 스프레드시트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게 이 스프레드시트 즉 이 문서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이름 바꾸기에서 이름을 지정하시면 돼요. 뭘로 할까요? 저는 연습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연습이라고 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제목이 연습이 됐고요. 한번 꺼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 연습이라는 이름의 문서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다시 들어가면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프레드시트를 만드신 겁니다. 시작이 반이죠. 지금 한 30% 정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가계부 있죠? 이 가계부를 저랑 같이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자 몇 가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만드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해두시면 두고두고 유용한 그런 서비스니까요. 저는 이걸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 첫 번째 그 규칙은 자 이게 표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긴 걸 표라고 하죠. 이 표는 행과 열이 있습니다. 이렇게가 행이고요. 이렇게가 열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한 칸을 뭐라고 하냐면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 제가 발음나는 대로 적어봤어요. 셀 자 그럼 제가 셀이라고 하면 한 칸을 의미하는 거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행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 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은 이렇게 열을 의미하는 거죠. 열은 열이고 행은 행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셀 있죠? 셀 이 한 칸 이 한 칸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자 열 행으로 치면 오고요. 열로 치면 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 오 라고 하는 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열로는 비고 행으로는 오이기 때문에 열 비 행 오 라고 하면 지금 제가 선택한 저 셀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뭐죠? 예 C 예 8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비 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한 칸 한 칸의 셀이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곧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D5 라고 하는 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셀에 들어오는 값은 자 B5에 있는 셀과 C5에 있는 셀을 더한 값이 D5가 되게 하고 싶어요. 이해가 안 가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자동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해요. D5죠. 거기서 마우스 포인트를 찍으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중에 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잘 찾아보세요. 더하기 밑에 있는 거예요. 는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로 이렇게 움직여서 B5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키보드를 입력한 게 아닌데 B5라고 입력이 자동으로 되죠? 예.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더하기를 입력하는데 더하기는 이 부등어 있죠? 는 위에 보면 더하기가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려면 먼저 Shift키를 누르고 더하기를 입력해야겠죠? 그 다음에 C5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B5 더하기 C5라고 하는 문자가 제가 입력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엔터 있죠? 엔터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숫자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D5라고 하는 이 셀에다가 제가 마우스 포인트로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Fx라고 적혀있는데 는 B5 더하기 C5라고 적혀있죠? B5는 뭐죠? 이거고 C5는 이거죠? 그리고 B5 더하기 C5라고 C5라고 적혀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이따 모르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값을 적어볼게요. 자 B5에다가 제가 10이라고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C5에다가는 20이라고 적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D5에 30이라는 값이 자동으로 입력됐죠? 저는 입력한 적이 없는데 이게 바로 이 엑셀 또는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서비스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동으로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거를 5로 바꾸면 저 숫자가 25로 바뀌죠. 네 그럼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아까 보셨던 가계부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또 하나의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을 지울 때는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는 거 있죠? Delete 그걸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삭제 삭제 다시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B 여기서부터 하죠. 쉽게 A1이라고 하는 셀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하면 선택이 되죠? 자 여기다가 1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A2로 셀이 움직일 겁니다. A에서 2라고 쳐요. 그리고 다시 3 1, 2, 3이라고 제가 숫자를 1씩 증가시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1, 2, 3이라고 하는 걸 제가 선택을 하는데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1에다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이 아니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3까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1, 2, 3이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가 돼요. 그거는 1, 2, 3 즉 A1, A2, A3 셀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왼쪽 버튼에 손을 뗍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네모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네모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면 더하기 모양으로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바뀝니다. 바뀌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클릭이 아니에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키보드를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저렇게 점선이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누르고 있던 손가락을 떼면 어떻게 되나요? 숫자가 자동으로 채워졌죠? 1, 2, 3에서 4, 5, 6, 7, 8, 9, 10 17까지 자동으로 숫자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좀 빨리 해볼게요. B1에다가 1 B2에도 1 B3에도 1 로 하고 이 세 가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쭉 당기면 이게 잘 안될 수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1이 채워졌죠? 이 구글 스프레드 시트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입력한 각들에서 여기 있는 이 핸들러라고 하는 이 네모난 사각형을 땡겼을 때 여러분이 의도하는 바가 그 숫자를 1씩 증가시키는 건지 아니면 동일한 숫자를 반복하는 건지를 선택한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2 4 6 이라고 하면 숫자가 2씩 증가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번 당겨볼게요. 왜 이렇게 잘 안땡겨지나요? 당기면 보시는 것처럼 2씩 증가시켜서 34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글 스프레드 시트가 기본적으로 표인데 생각하는 표라는 거죠. 여러분의 의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걸 제가 싹 지우고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배웠던 것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것과 두 번째 배운 것 자동으로 채워주는 것 숫자를 채워줬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조합해볼게요. 예를 들면 C는 아까 우리 했던 거 다시 하는 거예요. 는이라고 하고 A 원 더하기 B 원 이고요. 엔터를 치면 0이 되죠. A가 1이면 B가 A가 1이고 B가 2면 C는 3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1, 2라고 적어놓은 거 지우고요. 그럼 지금 C는 여기 함수가 보이는데 A1 더하기 B1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A, B, C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요. 여러분 드래그할 때 잘 안되면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드래그하면 얘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하는 셀에다가 마우스폰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당기면 움직이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놓으면 이렇게 3개가 선택되고 네모난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마우스폰인트를 저 박스 위에다가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쭉 내리면 내릴 때 점선이 보여야지만 제대로 내려진 겁니다. 잘 안되네요. 저도 이렇게 쭉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쭉 0이 되죠? 여기다 클릭해보니까 여기 는 a2 더하기 b2 라고 나오죠. a2 b2 가 이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1 2 3 4 5 6 하면 보시는 것처럼 1 더하기 2의 결과인 3이 나오고요. 3 더하기 4의 결과인 7이 나오고 5 더하기 6의 더하기인 10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식들 여러분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채우기 기능을 하면 여러 개의 행이나 열의 이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다 배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 셀들을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실패할 때가 있네요. 잘 안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예를 들면 a1에서 a8까지를 선택하고 싶다. 그럼 우선 마우스 포인트를 a1 위에다가 a1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자 클릭해요. 그럼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a10까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이 셀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지금 이 수업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 있는 수업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전할 만한 한 거고요. 저는 빠르게 진행했지만 여러분들은 동영상이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하시면 못할 거 없습니다. 꼭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